2021년 6월 9일 수요일 9시 1분 선익 시스템 매수 우리종금 매수 세진중공업 매도 KGETS 매수 LX홀딩스 현대 퓨처넷 매수 서한 매수 티플렉스 매수 티플렉스 수익매도 모나미 매수 모나미 수익매도 시너지 이노베이션 매수 서한 매도 웹지노믹스 매도 보해양조 매수 한진중공업 폴딩스 매수 대원전선 매수 대원전선 수익매도 LX전선 아시아 매수 LX전선 아시아 매도 KBI 메탈 매수 KBI 메탈 입장 쌍방울 매수 LX전선 아시아 매도 광립 매수 할인 매수 광립 매도 할인 매수 클래시스 매수 중앙백신 매도 BGF 수익매도 애니능률 매수 애니능률 매수 티웨이 안공 매수 제주항공 매수 티웨이 안공 수익매도 애니능률 수익매도 제주항공 수익매도 신성통상 매수 오후 2시 6분 신성통상 수익매도 화신전공 매수 화신전공 수익매도 신라섬유 매수 신라섬유 매수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 한국전자인증 매수 신라섬유 매도 클래시스 수익매도 우리종금 수익매도 이연제약 매수 이연제약 매수 이연제약 수익매도 현우산업 매수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주식 자동매매로 100일동안 천만원 벌기 이연제약 매수 47일제 655만원 수익 이연제약 매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제약 매수 이연제약 매수